길고양이 2마리가 야산에 쓰러져 있습니다. 며칠 뒤 인근의 다른 급식소에서도 고양이 1마리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수는 모두 35마리 정도. 하체는 다 이미 갔더라고요. 마들 됐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하체 울고 했더니 울면서 눈 깜빡깜빡하고 머리를 타고 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고양이가 폐사한 원인을 놓고 동물학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정황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료가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저희가... 경찰은 고양이 사체와 사료를 확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